택 대왕 레이더상 중형 적 경비정으로 판단됨 총원 전투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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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3 2 1 발사 3, 2, 1 2, 1, 2, 1 이번 훈련은 적의 해상도발을 해공군 합동전력으로 분쇄하여 우리 영해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으로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하면 끝까지 추적하여 그 자리에서 수장시키고 도발 원점까지 타격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